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결리는 대로 내가 흉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오를 추정하시고 지금 봐서 예를 들어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모두에게 또 앞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죠. 앞으로 계속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올리겠습니다. 10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법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요. 그의 능하신 행동에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수금으로 찬양할지요. 속을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요. 큰 소리나는 제기부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기부로 찬양할지요. 호빈 자라나 여호와를 찬양할지요. 예수님과 함께 예를 들어서 사과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록하게 되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애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경애합니다 하는 자리를 세우고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느냐 하는 주요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대하가게 원합니다. 그냥 자전하게 위해서 본인이 따라서 예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애합니다 하는 의심과 표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악기와 조명과 음향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내 목소리를 다 동원하면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젊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의 소원을 한번 간단히 빚고 일어내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왕상은 이제 오늘 또 수업의 시간이에요. 오늘의 예배가 없는 소원님 주의 이름으로 와주자 알지 않는 이 성소에서 더 큰일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공부합니다. 반드시 공부합니다. 우리의 한 분의 십삭인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지 나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질기이신 영아 하나님 그는 전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의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과 하나님 하나님 예수의 손실자 하나님 내 자랑 신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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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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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바람합시다. 하나님께 바람합시다. 하나님께 바람합시다. 하나님께 바람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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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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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